1, 2, 1, 1 이깨라 쪼씨! 아이고, 그날만 막 좋대, 좋다는 얘기만 해. 아이고, 연락도 없고 이제. 아이고, 끝나버렸죠, 뭐. 내밀려면 어차피 나 스타일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되죠. 야, 경호야. 예? 아이고, 형님 오셨? 예, 예, 어때요, 어디가? 아니, 잠깐, 잠깐. 이리 사업하라. 아이고, 잠깐. 아이고, 또 무상하십시오. 아이고, 힘들다, 힘들다. 야, 어깨 좀 주나. 어? 아이고, 운동해야 될 건데. 아니, 이런 것을 형수님이신데 얘기를 해가지고 다신데 왕이네. 야, 우리 집사람이 집에 붓턱이 있질 않아요. 엉덩이 붙든 적을 한 번도 못 봐서. 아니, 나도 이제 청년회 사무실에 가서 될 건데 형님하고는 운동도 못하고 이거 못 봐, 이거. 야, 건디, 너, 저, 우리 집사람이 잘래. 시원해요. 야, 건디. 네. 뭐 좀 하나 물어보게. 유작이. 너 선 봤잖아. 네. 그 사람은 어떤 게 부르노? 아, 그 말을 좀 이제 자꾸 나.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면서 막 꽝만 남았네. 아이고, 아이고. 몇 마디 해보면 안 될 겁니다. 야, 너 텔레비 나오는 아이들 봐봐. 얄론로운 게. 가이네 보면은 있지. 그냥 선 안 봐도, 나가 여자라도 그냥 돌아가. 형은 게민 배 안 나올 때가 이 배 먹고, 이거. 야, 나같이 잘생겨서 봐라.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 날 얼굴만 내 시집 왔잖아. 아이고, 형수님 요작이 나 집에서 만나는 형님 먼저 어떤 형 만났을까? 나 소관 만났 땐 부럽디다. 무슨 소리입니까? 소관? 아이고. 형님이 뭐 다 해줄 거 치러보고 오면 집 문서도 이름 갈아줄게 해 놓으면 막 형님 꼬셨잖아. 형님 꼬셨어. 갑소. 갑소, 이제 오지마. 오지마. 아이. 무슨. 누비집 복장 철철하고 가수가. 나도, 나도 우리 집사람만 집이 딱이심으니. 늦은디. 저 놀래. 오랜 해도 안 놀래올게요. 네. 갑소, 갑소. 아이고, 아이고. 그 얼굴이나 저 근육, 근육하고. 아이고, 참. 오지마세요, 다신이. 아이고, 나 진짜. 저 형 진짜 아침 동안. 어때요, 저 염장을 지르던가. 진짜. 아이고. 아이고, 언니. 요즘 같으면 얘 나 막 날아다닐 거 닮아봤어. 아이고, 너 뭐 살 빠졌으냐? 아이고. 아이씨, 손이사 아직 안 빠졌지만은. 아이고, 장사가 형 잘 돼. 그렇구나. 깔아다닐 그 다음 땐 하는 거 좀 하시오. 아이고, 그렇구나. 내가 눈치가 그렇게 없어. 아이고. 언니, 요것도, 요것도. 요것만 붙이면 다 있어. 공이사. 예. 아이고, 자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납품하려는 음식인가? 또 전화하셔. 아이고. 예, 여보세요? 어? 형국이. 어? 무슨 일? 어어? 어어? 에이? 아, 진동이가? 아이고, 이거 무슨 일이니 이게? 아이고, 나가 가봐서 줄이게. 어게, 어게, 어게. 어, 어. 금방 감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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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. 아이고. 아이고, 언니. 이거 일하던 거 마저 해던 거네, 값에. 어, 기억해. 나 가봐서 대카라. 무슨 일이냐. 아이고, 얘기해. 아이고, 그래. 혼자 가보라. 응. 예, 예. 아이고, 우리 진동이. 아이고, 어디 나가가보네, 이 중교. 야, 진동아. 야. 야, 야. 야. 야, 어디 가보러 쓰냐. 아이고, 형국아. 아이고, 야. 무슨 일이니 이게. 아이고 나 왜 요새 막 헛금형 가게 헛금 준비하는데 아이고 옆에 막 머리를 하길래 머리는 탁 꼬라신디 막 나가버렸떠다게 아이고야 비오는데 어디가 하네 막 울고 있는지 모르고다게 아이고 나 이거 어떤거지 네가 좋아하는 아인디 내가 쳐다 조사줄게 아이고 야 진동아 아이고 야 진동아 아이고 야 이게 형국아 너니 이리 한번 가보라 난 저리 한번 가보라 알았어 야 나 머리를 안 할거면 확 질러 오라 야 진동아 야 진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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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진동아 진동아 아이고 진동아 아이고 이거 형국이 또 울음 쉴건데 이거 진동아 진동아 아이고 우리 진동이 봐 아이고 아니 진동아 아이고 아이고 어지러워 가보라 치니게 진동아 아이고 진동아 아이고 진동아 진동아 아이고 진동이 여기 있었구나 알게 진동아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누나 아방이 너 얼마나 초자신지 알함시냐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이고 집 나갈 땐 역행언에 나가 사주께 아이고 형국이한테 전화 해야 aconteceu 아이고 현국아 아이구요 너네 아들 초자쳐 초자서 화정으로 한 전 혼자 contagioexp 아이고 이 놈으 새끼, 어디 갔다와 슈니게 아이고, 두 나방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게 아이고! 야, 진동아!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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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누aka 아이고 아이고 이 놈색illa 아이 놈색illa 아이고 소망이로 정이 아이고 아이고서 아이고 나는 갓는 경우 한결 물 küçük 가보던나 어디가 있었으니? 이상 가족 만난 기분이야 아이고, 나 이놈의 새끼 하나 벗겼어. 아이고, 결나게 이들랑 잘. 엽더리 묶엄다. 나 싼 개도 못 가고, 각시도 없고, 새끼도 하나도 없으니. 요거 하나 데려가네. 맨날 이거, 니가 안왕 자고 거른디. 아이고, 나이. 아이고, 하방 보자마자 이거 손할 쟤는 거 보라. 아이고, 어디가. 봐봐, 빨리 밥도 주고 계. 어디, 어디 다치진 않으시나. 네, 다치진 않은 생이라. 아이고, 아이고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나 이거 하려면서 족발 가게 하는데, 상가리까지 나. 족발 이만이 들려 그랬냐고, 왕은이. 저, 드립구다. 고맙시다. 아이고, 나 이쯸로 고맙을 수가 있어. 아이고, 고맙시다. 아이고, 이쯸로 고맙기는 게 당연한 거지. 혼자 세렴 가라. 나 음식 대접 꼭 가구다. 아이고, 알았지, 알았지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진동아, 가자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빠 말 잘 들으라.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가자. 아, 이재랑 잊어먹지 말라 하면은 옆에 잘 들으니시라이. 아이고, 초진아 소만 이루신 게. 아이고, 나도 욕 막 조드라저라만은. 자기는 얼마나 건강해실 거라게. 아이고, 초진아 다행이야. 아이고, 나도 가봐 살게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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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냐부찌. 아이고, 비도비도. 새해냐부찌. 네. 어디래가시? 아이고. 이거 옷살 정리 좀 하려나, 난 이거. 아이고, 이놈이야. 망청말. 이거 어디래가. 아이고, 이놈이야. 아이고, 나도 모르겠어. 아이고, 벌력 놔두는 사람. 치우는 사람. 아이고, 그냥 맨날 치워주나. 아이고, 오면 치우래. 나 안 하잖아.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아이고. 이거 비 오제 냄새, 이거. 아이고, 이거 비가. 큰 리오컨게, 이거. 아이고. 어? 어땐. 어땐 표정이 막 과히 안 좋다. 어, 누겠 거야? 아이고, 누겠는데 이거 놈이 집에 확확 들어오니까? 아니, 누겠? 아니,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고 해. 강, 창, 보. 아이고, 참. 강, 창, 보. 강, 창, 보. 강, 창, 보는 꼬리 남편이긴 한데. 아이고, 야. 우리, 우리 아방은 이 주로 어지르는 사람 아니 마신 게. 아이고, 나보다 더 콜콜히 치우는 사람 마신. 아이고, 이게 뭔지. 아이고, 우리 아방은 이 거 많아야 마신. 아이고, 어떻게 다 갑자기 우리 아방 올 때 됐어. 아이고. 아니, 경우도 사람이 경헌한 게 아니지. 경망 뇌물이지 마라. 무사경이면서. 내가 뭘 잘못해서, 뭘 잘못해서. 고랄 봐. 고랄. 고랄.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말하는 내가 속 터지죠. 아이고, 고랄 봐. 꼭 고라서 알고 가. 이거 고라서 알아. 이제는 난 집안일 안 할 거나. 아방이 아랑은 없어. 아니, 이건 나 양말은 맞긴 맞네이. 아니, 경우도 사람이 말이지. 어? 나는 영예땡이 해도. 저 사람은 무사. 저. 한 번도 안 벌려 봤어. 난. 나신따만 막 버린 고르멍. 아니, 그건 사람이 경, 경헌한 게 아니라. 그 서방을 쥐다듭 잡아놓으면 말이지. 나가 어디 가거네이. 저 가슴 피한 다 잊을 못 할 거라. 다 잊을 못 할 거라. 아이고, 나 참. 아이고, 저거. 아니, 걔나. 아이고, 그만 쉬어 봅사이. 경. 여보세요? 아, 경구아. 응? 무슨 일러? 응? 지금? 어, 옥야, 옥야. 지들기라. 나 고 캄아.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?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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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呀, 아이구, 아이구, 아이고, 마시. 누구신데, 그냥. 놈신데 매설일 거니 같고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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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경고가 무슨 날 초장 신고 아이고 나 초장 이야 우천 사람이네 아니 서방 신디는 밥상 외적이고 아이고 동네 사람 신디 오면 얘 늦어야 돼 아이고 나 참 말도 나 이거 정리하느냐 봐라 내가 왜 정리를 해 왜 정리를 해 정리하는켜 정리를 내가 왜 해 정리를 해 아이고 부나 통틀어 에에에에에에에 더 난리다 여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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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수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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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여기여기 나의 금세주 형수님 여기 화장실 화장실 열지 말고 열지 말고 화장실? 20분째 가청이수다 장무영도 전화 안 받고 현명도 전화 안 받고 오로지 형수님만 받으시니 나 얘 지금 화장실 허선생님 못나가지 20분째 아이고 여기 안에서 쪄주검수다 쪄주검수다 화장실 없구만 갖다 줍사 어디이시냐 화장실 화장실 쪄저저저 방에 방에 한번 가보죠 방에 어이 기다리자 형수님 그냥 가보면 안됩니다 얘 오케이 형수님 대답없어 형수님 아니 가버려지 저 감쩍 감쩍해 아유 마 아유예 고맙습니다 이걸 다 시켰죠 그냥 아유 형님 형님 고맙습니다 얘 어이구 그냥 다음에 이런걸로 부르지 마라 나 이은이 꼭 갚으라 어 꼭 갚으라잉 네 형수님 고맙습니다 응 감쩍 예 네 고생합니다 으아 아유 내가 무게 가 아이고 정리를 아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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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머리가 아이고íp 아이고 아이고 아저어 아 아이고, 이거 진짜 아파. 진짜 아파지는 무슨 소리지? 아이고, 이거. 아이고, 아프다. 아니, 이 사람 어디 가서. 아이고, 죽 아픈디. 아니, 옆이라도 있잖아. 눈물 누르면 쪼르륵 나가는 뜻도 안 들어오고. 아이고, 이 사람 어디 가서. 아이고, 진짜 속상해. 아이고, 이 삼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많아. 이거, 이거, 검지를 보라 이거. 아이고, 나라도 이거 호끔 매부러 사대께. 아이고, 이거 검지를 보라께. 이거, 이거. 이거 여기서부터 매사 될 건가? 아이고, 이거. 나라도 매부러 사줘, 이거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, 나오지도 않았죠? 아이고. 아, 진짜 가사를 못 쓰겠다, 이거. 아, 뭐. 아는 게 있어요, 가사를 쓰지. 아, 진짜 안 쓰지네. 아. 아, 아. 전화. 2개가 전화. 예, 양반장이보다. 에? 아이고, 아이고, 나 그거 해지카. 아니, 그 여고 시절엔 노래도 호끔하고 시도 호끔 쓰긴 했지만은. 아니, 그 도움이 된다 놈인. 아이고, 나가면 도와 조사주게. 아이고, 호끔은 지들립서. 나 금방 가끔 해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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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이고, 이거. 강왕은의 매사댓게. 아, 빨리 있을 것 같아. 아, 형순이. 아, 형순이, 들어오세요. 아이고. 가사가 안 써, 좀 삼아시. 생긴다, 타면서. 내가 태어난 가사라는 걸 써본 적게 오신디. 이거 어떻게 도움이 되까? 당연히 도움이 되고 말고요. 지금 제가 즐거운 학교생활. 다음에 이번에 즐거운 농촌생활. 이런 노래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. 사실 제가 상상 속에 그런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쓰기에는. 또 단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.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직접 나오는 그런 단어들 선택이 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형순님이 농촌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. 저는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. 아, 내가 잘 써질지는 몰루 크다만 해. 그냥 어떤 부르는 것과 영 한번 영 해봅어. 거기가 이제 멜로디 있는 그런 부분인데. 딙듕디ánd? 이런 부분이거든요.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이런 거거든요 아이고 농촌이래놈이 잘 알긴 하지만 이거 될깐가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 해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들러 다 검지를 뽑아 아 그러니깐 이런 가사가 필요했거든요 골갱인가 뭔가 골갱이 아 이거게 그때게 그 검지를 매일 때 썼던 거 아 그때 이렇게 했던 거 호미 같은 그런 거 비슷한 거 아 그럼 한번 해볼게요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들렁 다 검지를 뽑아 우와 입에 쫙쫙 붙는 데야 형수님? 아이고 형수님 천재인게 천재라 아이고야 진짜 형수님이 천재네요 진짜 우와 처음 써보는 건데 잘 된 건지 몰라도 아이고 좋대 누나 나도 막 좋다 와 역시 형수님 못하는 게 없으셔 현배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골갱이들러 현배 따라 골갱이들러 나 검지를 뽑아 와 검지를 뽑아 이런 거를 가사로 생각할 수 있다니 아 좋네요 형수님 아이고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아이고 이거 막 잘 되시면 좋게 형수님 제가 작사에 이름 넣어드릴게요 아이고 경험 없고 넘고 아이고 나 가복하라 네 고생하여 아 감사합니다 네 형수님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여 네 고생하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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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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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거 들끓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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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름이 아팡 다 영 저 죽어가는디 어디 막 쏘다라기 아이고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해가라 댕긴다 아니오다 걔 우세 영 용심됩니까 걔 걔넨 어디다니미라 어디다니미라 서방이 이거 지금 다 쓰러져구네 영 이승에 갔다 저승에 왔다 갔다 하는데 말이지 아 나도 헐리로래 댕겸 주비씨 싸돌아 댕겸 수가게 헐리로시게 우세 영 용심됩니까 가와만사성에 인해서 집안이 잘되야 밖에도 잘되고 걷는디 이건 서방이 영 못전되어 가도 그래 베리지도 않으고 누게 전화하면 아이고 누구 믿어 해 그래 쫄깃 나가고 집안을 뭘로 부르느냐 이거지 집안을 뭘로 부르느냐 이거지 나 걔넨 무슨 놀래 댕겸 수가 걔넨 놀래 죽어면 놀래 죽어면 어디다니미라 동네 일어래 댕겸 수게 나 혼자 놀래 댕겸 수가 동네 일해 인기란 돈 받아서 뭐이면서 놈이 사놓는 서방만보봉 사고 나는 각시만보봉 사는디 이건 각시해 놓은 사람은 동네방네 막 돌아다니냐는 누게하고 같이 사는 줄은 모르커라 혼자만 잘 살아봐 나 진짜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따이고 나 진짜 아이고... 하... 하... 아휴 jak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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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u... 아휴~~~ Entscheid... 하... 노... 아니 누군 달이 붙도록 돌아 댕겸면 누구 1억원 managed to walk that way 아휴... 하... 하...无 neighbour... 아휴... 네가 영사랑 무신함... 아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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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f i... 나도 여기 이심오부시거면 나 혹시 잘 살아보려는 줄. 아이고 비가 아직도 없는구나. 아이고 비가 많이 오고. 언제면 비가 그칠 거라고 해. 어? 저거 서영이 엄마 아니냐. 아이고 자기 무슨 일이시냐. 어깨도 축 처지고. 야 서영이 엄마. 야 서영이 엄마. 야 서영이 엄마. 아이고 자기 불러도 못 듣고 어떤 집에서 싸워주신가. 아이고 걱정이에요. 아이고. 아이씨. 어차피 이상하네. 전화 오면 전화 받던 사람이. 아이고. 배터리가 다 되신 거. 아니 아니 배터리는 충분히 있어서. 아이씨. 아 형님 여기 계셔놨구나. 물을 막 부시랑 부시랑 모래 막 막 형수가. 아이고 얼굴이 어떤. 형수님하고 막 싸운 얼굴이고 다. 우선 나 얼굴에 뭘 써주시냐. 아이고 나 우선 형님을 몇십 년을 알아신데 보나 싸워 하신 게게. 형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뭐 무슨 일 있으세요. 그게 봐봐 딱 보라면서 그게. 아니 그게 싸우진 않아서 헛금 더 툭이 내신데. 아니 그래도 전화는 받아서 될 거 아니라고 전화는. 전화를 안 받아면서. 아니 전화나 마나 싸운 사람이 곧게 전화를 받아두고 가. 형님이라 시믄. 또 형님 뭐랜 또. 혼소리 하실테이죠 또. 혼소리 아니고 두소리도 안 해서. 나 그냥 뭐해 내내. 헛금 뭐해. 헛금만 뭐해 생각하라. 뭐랜. 뭐랜 없디가 뭐랜. 옛날에는 밥 철리라 하면 밥을 잘 철리고 했거든 게. 아니 요즘 밥 철리라 하면 밥 철릴 그. 여름 없이 그냥 황 나가고. 아니 또 전화하면 루짱 나가고 주짱 나가고. 그냥. 형님이 잘못해신 게 게 나. 아니 뭐 다 형수님 어디 놀래 나갑대가. 맨날 보면. 마을 일이라면 나강 마을 일도 안 되고. 요자기도에 저 경로당에. 문 고장 나면 한. 홈마 거기. 어르신들 다 가다 전.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. 형수님. 문 뜯어내긴 해고 고쳐던 것 같댑디다. 아니 형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. 형수님이 마을에서 얼마나 피로 오고. 마을 일을 얼마나 잘 보는지. 그럴 때라도 바쁠 땐 형님이. 그 혼직 초자먹는 거 무슨. 남자 손에. 밥 뜨면 손에 곰팡이 핀댑댑디가. 저도. 형수님 때문에. 가사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. 봐봐. 봐봐. 우리 동네에서 형수님. 도움 안 받는 사람이 누구 계십니까. 마을에서 뭔 일 났땐 만하면. 이 원더우먼도 아니고. 화학길에 갔다. 저러 갔다. 걔란. 우리 집사람이 경에 있다고. 경에 있다고. 아니 뭐. 뭘 몰라. 물어봄수가. 이 형이 아직도 반성을 안 했자구나. 형님은. 그걸 알아야 돼요. 형수님이 얼마나 이 동네에. 필요한 존재고. 동네에서 일들을 많이 하는지. 차봉짜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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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속 디버즈야. 거기서 무산 전화를 어디를 막 헛대가. 아니. 집사람 첫째는. 전화를 500통을 해도 안 받으니까. 내가 용심이. 낮은 힘단 말이여. 전화를 그렇게 500통이나 했는데. 전화 안 받으신다고요? 손님이 전화 안 받으시면. 혹시. 제 전화는 받을 수 있으니까. 어.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. 그럼 네가 전화해볼게. 아. 참 못해. 몇 번 고람 숙가게. 아이고 참. 어. 신호는 가는데. 전화 안 받으시는데. 나 전화해. 이거 지금 형님. 심각한 거라. 경보 전화는 받을 수 있어요? 아니. 나가 거기도 안 받으라니까. 예. 예. 받으시냐? 뭐냐? 안 받았는데. 형님 여기 있을 때가 아니어도. 빨리 자기 그릅석이요. 하아. 자. 경우면 이. 경보랑. 동팬들에 가. 이. 현배랑 서팬들에 가. 난 가운데 있는 과착행 올라갈거면. 이. 경우에 그냥 한번 쑥 한번 훑어보게. 빨리 자기 그릅석이요. 이거 지금. 아이고. 야 경우. 처지면 전화하라. 네네. 전화 드릴게요 형님. 이. 어 형수님 어디 갔지? 형수님. 형수님. 여보. 여보. 아이쿠. 여보. 형수님. 형수님. 아, 밭도 없고 이거? 아유, 참 고클 노릇이야. 아니, 하늘로 쏟은 것도 아니고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. 아이고, 삼촌들 여기 있구나. 아이고, 야, 삼촌들. 야. 아이고, 우리 집사람 뭐 저장기에 막 했는디. 오늘 집사람 못 뽑디가? 허리딜, 허리딜 봐져라만 오늘은 못 봐라, 오늘은. 아이고, 삼촌은. 오늘 안 보여, 안 보여. 어떤 터투 안 하시냐? 더투진 않냐면 우산들이 제가 전화 안 받을디 아시냐? 가여 오죽 착한 아이라. 그치로, 그 저, 집이 와면 이리 오고 그치로 가는 아이신데. 욕질을 입으면 기분 좋냐, 이게. 전화 안 받을디. 아, 이사또. 나 무슨 욕질을 하는 거 아니까. 걔 난 오늘 보일디가 안 보일디가. 안 보여, 안 보여. 오늘 보이지 않네. 아이고. 아. 아. 아니, 어때? 모초집 때가? 아. 모초장, 모초장. 아니, 골목골목 다 들어갔다고 하사죠, 그거? 아이, 다 들어왔게. 아이고, 저, 리사무소까지 갔신디. 리사무소 삼촌내신디 다 물어봤신디. 모르겠네, 이라게. 아이고, 어쩐 일이라게. 아이고. 행동. 서 동네에 돌아와봤으니? 하, 형수님 안 계셔. 못 찾았어. 아. 아휴. 아, 난 중간에 오단 골목에도 막 들어가봤신디. 뭐, 하늘로 쏟은 것도 아니고, 땅으로 꺼진 것도 아니고. 너 잘 베려봤나, 안 베려봤나? 나 눈을 보고 또 안 보이게 생겼으냐. 아이, 귀가 졸라 누나는 멋져. 멀리는 못 보잖아. 현배는 멀리 봐줘도게. 또 멀리 봐도 없어. 형님.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. 좀. 실종신고라도 해. 아이, 무슨 형님 또 말을. 실종신고. 너, 말. 실종을 하는지 지금. 아휴, 금차 계절이야, 그냥. 아니, 혹은 더 쳐잡을 생각을 해야지. 아휴, 맞다. 깨꽁장 가봅대가. 아니, 나 깨꽁장은 안 봤신디. 아휴. 공장 소리 와당타, 와당타게 가면, 핸드폰 소리도 못 들리고, 그게 그들밖에 더 있을 것 같구나. 아니, 너네도 아무도 깨꽁장은 안 들리봐서. 아휴, 빨리 자기 글어, 자기 글어. 알아서, 그럼 거기부터 일단 가자. 네, 가기, 빨리. 아휴, 이제 소화해. 아휴, 큰일이야, 이제 뭐. 아휴, 조지아 남촌. 아휴. 아이, 할 필요 없어. 아휴, 여덟도 없구나, 걔. 오우, 오우. 아휴, 무사구사. 아휴, 여덟도 없구나, 걔. 창모형이 홍수인데 안 왔었대가. 어, 여기 오지nat니까, 무슨일이고. 무슨일이 있어가지고. 아이, 무슨 일이나마야. 얘 지금 이거. 여름이 이제 다 죽게 생겼둬다, 지금. 헌, 서너시간째 온 동네를 다 뒤져도 없고.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. 이거 무슨 순시라 단 30분도 이거 전화기 손에 내부는 사람이 아닌데 그냥 싸웠구나 무슨 싸울 마주관계 나 싸우지 않을 수다기 그래 내가 너말을 어떻게 믿어 저 한 보름 전에는 한 번 더 탔수다마는 요즘들은 싸운 적이 없수다기 나 얼마나 사람이나 바듯해 아이고 싸움해나 마나 어떤 형수를 쫓아서 할 거 아니까 무슨 소리 그냥 형수를 볼 때가 이쪽으로 있는 대로 올라가 이쪽으로 올라갔어 그냥 일로 올라가 산으로 마치? 산은 모르고 그냥 이쪽에서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만나니까 굉장히 심각한 얼굴은 우테로 올라가 우테로 오르면 산 몇 갠 더 있어 상상으로 그럼 아무 암탈 수 있어 그래 가보기지 일단 일단 그렇죠 가보기지 고맙습니다 삼준이 여기 있다면 혹시나 형수 내려올걸랑 형수신데 말한 이 형신데 전화해 주자 전화 없어요 찾으면 나한테 전화해 주라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가게 아이고 산이 그 산을 뭐 이렇게 하네 산이 올라갈 이유가 있어 예 예 알아서 연락 주십사 예 바지금 그때 전화 주십사 이리도 안 왔다라네 형수님 너 어디였을지 형수님 현정아 여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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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어디 editions 아이고 아이고 어디 어디갔어? 진정해요 야 어떤 처자 주라게 처자 저 옥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어시니까 나 하늘이 누랑하고 저 한락산이 막 무너점때나 나 우리 강시 어시니 난 니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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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아이고 형 선생님 형 선생님 어? 아니 형 선생님 이리 오십시오 어때요? 어때요? 우러난 것도 남다 형 선생님 우셨어요? 아니 무슨 속상한 일이지? 아니 막 눈이 형 막 부어버리신게 아니 난 아니 저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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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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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어? 아니 오다게 아이고 저기 산에 갔다 와면 사.. 산에 어 아니 산에는 어딜 간고 야 강 물어 난 나 아까 막 왜 여구나 우리 집사람이 기눅 들어갔잖아 이게 혼자 그런 바람이 아이고 나 진짜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니 아이고 아이고 여보 여기 무사경임석에 아니 나 아까 하꼼 용심난의 막 소국내용이 아니잖아 옛날에 그냥 권아진댕 권았잖아 이게 경 아이고 알어 아니 아이고 내가 뭔 말이면 왜져만 왜져만 형수님 사정도 모르고 선생님 확 저. 형수님 고라 안 해 없으니 뭐 잘못된 거라도 있으면 이제 나가 잘 행 형님 단둘 행이네 버릇 이신건 고치고 헛컴해 형수님 이제 그만해도 그냥 고라 없어 뭔 일을 거야. 아니 아망 때문에 우는 거 아니 맛잉. 형님 잘못 다니면. 아이고 개윗 우리가 뭐 잘못해. 우리 잘못한 거 뭐 이시과. 아이 많이 할게요. 아니 근데 우사 뭐 뭐. 형수님 뭐 무슨 일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같이 이렇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순 없어도 이렇게 같이 들어 드릴 테니까. 형수님 고라 없어 우리 어떤 게. 저거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곧재덜덩 손실봉 해결해 보고. 뭐 돈 문제 과학. 아니요. 그냥 뭐 져들지 말고 고라 없어. 그냥 아유 속상해 아유 어머니신데 갔다 와 저게. 어머니 나 오라 수다. 아유 서연이 하방 그 허주 네울에 왔수다. 아유 아까 집에 들어가는 어디건 동네 싸돌아 댕겸신인 하도 헛구태. 그 동네 일본에 댕겼때나는 집안일 신경안성 자기 신경안성에 동네 일만 했땐 하도 소리질렁 그냥 집이 집밖이 나와신 뒤 어머니한테 와주신 겸하심 아휴 그 연날 어머니 뇌추혈률로 쓰러져실 때 동네 사람들 그 수혈이 형 헌혈증서 안조심인 어머니 어떤 수술의 제식 후가게 나 어머니 수술방에 들어갈 때 다짐한 거 이수다 어머니 수술만 잘 되민 이 동네 사람들을 위행하네 나 다리 부르트도록 댕겨먹으네 일 도와주잰 건 다짐해 마심 공행 이 일 저 일 마다 안하믄 막 돌아다녔신 뒤 아예 어머니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밖으로만 밖으로만 싸돌아다녔 땐 하도 성질랑 아휴 나도 성질랑하네 그냥 집 밖에 나와져 수다 어머니 수술 안해시민 어떤 80 넘도록 사라져 식후가게 아이고 난 그때 생각만 하민 아이고 나 못해줄 일이 하나도 없을 거다 알마마씨 아휴 근데 서현이 아방은 그것도 모르고 저추록 성질만 성질만 아휴 아이고 오래간만에 왕은에 아이고 아들 허준해 오는 소리만 해 좀 쉰대 아휴 아휴 거기는 어떤 배나 나올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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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 으 예 아휴 오 우염라들었어 박희가 뭐 아 나 아이고 난 그 생각을 못하고 이 집사람이 막 어디 갈아다니는 걸로만 알아니 아이고 난 이 제주도에 우리 집사람 만난 사람이 어서 경헌은 나도 지금까지 사라졌지 경헌은 우리 집사람 만난 사람이 어디 가면 봉구질 못한다. 경헌은 아직까지 장계를 안 가는 거 아니고 못 가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한 절반만이 한 사람이라도 얻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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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은. 넌 그걸 맞아 우리 집사람 닮은 사람 첫째는 못가 현배도 마찬가지 우리 집사람이 반착에 반착만 한 사람만 쳐져도 떼부자 된다. 그럼 형수님 키에 반착에 반착한 사람이니 일매자도 안 되는 사람은 어디가 구하란 말이 거야. 몸이 경허다는 얘기라 몸이 경허다는 얘기라 장난 많이 가네 이제 우선수다 아이고. 너 때문에 우선수다. 이제부터는 동네 일 하실 때 혼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도 같이 도울게요. 맞아. 같이 힘을 합치면 쉽잖아요. 경험은 나와서 죽이게. 옛날 우리 저 깨 너투비 할 때도 우리 다고치 힘 합치는 한 다 되지 않았대. 맞아. 난 막 좋아 경험이. 자 그럼 이제 독수리 사형제 한번 더 뭉치는 거. 나부터 갈게요. 자 큰 성. 됐어. 말지 꺼. 공 꺼. 이야. 야 여부 여기 무사 데려온 거야 여기. 아 아이고 여기 삼촌 그 병원에 입원해 숙에게.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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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경헨이 형 요번에 형 지나가는 뒤 풀이 하도 하겄해. 혹곤 매당 다 몸맹이네 가분한. 오늘 우리가 그냥 여기 싹 이거 매불 깨게. 아 이 풀 왕상한 걸 우리가 다 메요. 아이고 이 형님은 또 그새 그걸 또. 아니 혼자 하자면 버참 못 했더니 내 사람이 금방을 까니까. 아이고 비 오는 걸 말고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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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경배야 열심히 하라. 형배 열심히 하라. 경보는 2인분 할 거예요. 어 이거 오늘 저 우리 집 사람이 이거 안 매우면 집이 가그네 밤이. 덜 텐데도 와그네 또 혼자 맨대는 난. 아이고 아이고. 야 이 년. 매련하면 또 그냥 막 힘주면 그래. 검지를 매운 동여사 될 거 아니냐 이 사람아. 아이고 얘. 오늘 집이 뭐는 휩싸게. 식구랑 일을 못 하쿠다. 확 크게 확 크게. 확 크게. 이거 아마 이거 이거. 어 그거 그거. 어려운 건 나신 데만 믿겨. 아이고 얘. 이런 거 그냥 이 혼자 뜨면 퇴근해. 이거 보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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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고 잘염 신경기야 봐. 이거 이 검지를. 에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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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부 형님의. 야. 국가대표 청소 선수. 어디 저 대회이시면. 여름 보내면 청소인데. 비 오는 날 먼지나 불게 해 드려니까 마 씨. 아이고 우리 아방이 허민 잘허요. 허름 나. 강 봐봐봐. 응. 청소기로 청소해도 그만큼 코컬인 청소가 안 되메. 고생들 하신 게 아니지. 아니 이거. 공급 박사니까. 아이고 이게 이거. 경로당이. 예. 문 고장 났땐. 양반장이 가서 주게. 그새를 뭐 조만기에는. 바로 또 이제 그걸 고치려 갈 말이니까. 출동해서 주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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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그건 할 게 아니고. 응. 헛금 치멍도 하고. 아이고 뭐 치멍. 내게. 강조수. 네. 구름. 뭐라 뭐라 뭐라. 이거. 이거 시킵니다. 네. 맞다. 같이 갈 거야. 우리 같이 가야죠. 같이 가야죠. 우리 정리했던 것 같고 출동. 출동 출동 출동. 출동 출동. 빨리 와 빨리 와. 아 큰 소리. 출동해. 아이 이게. 청소장님 미자 정신청인 거리야. 가까움을 정리해야지. 고치 그립사. 아이고 네 성춘. 아이고 선풍기 다 고쳤어 예예예 예예 아이고 양반장하니까 고칠걸 이깔랑 또 불렀어 예 오케이 컷 일주일 내내 봤는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동네 일을 자기 일처럼 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고치세요 아이고 형 치켜세워나니 형 몸둘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아이고 나같은 사람 형 초자 봄이 쎄고 쎄신데 아이고 형 테리에 나와도 됐던가 모르게 저희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커창한 영웅들을 소개시켜드린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영웅들을 소개시켜드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취지에서는 선생님이 딱이신 것 같아요 감독님이 보시기엔 어땠어요? 시청님도 잘 나올 것 같고 어우 대박칠 것 같은데요 진짜 대단하시다니깐요 2주 후에 방송하거든요 방송하기 전에 한 번 더 연락드릴게요 아이고 예예 꼭 봐서 좀 하실게 아이고 예예 아이고 고맙시다 예예 야 야 야 야 집사람 나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치로 곱다 건 줄은. 조용히 말 듣기 싫어, 아이고 참. 우리 집사람이 진짜 여장부라, 여장부라. 야, 경호야. 우리 동네 사람 진대도 다 전화하라고 해야 돼. 경로당이 다 부처수계계야. 좀 텔레비 보게 좀. 그럼 속성 없어? 다 나온다, 다 나온다. 야, 우리 언니 어색하다. 야, 저거 나 언제다. 저거 찍어, 저거. 아이고, 얘. 어디선가 반드시 나타나는. 저거 반장, 양반장이 오다. 잘 나왔다. 우리 양반장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양반장 홍보도 제대로 됐겠다. 화이팅 한 번 하게. 상다리, 상다리 양반장 하면 화이팅 한 번 하는 걸로. 좋아, 좋아. 자, 자, 자. 다 같이 상다리 양반장 화이팅! 박수! 아이고, 형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야, 야, 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